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실제로 협업을 하는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좀 따져볼게요 왼쪽 오른쪽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치고요 저는 work.txt 파일에 a라는 사람이니까 ea라고 작업을 했고요 git commit-am walk ea 이렇게 해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푸쉬를 해서 원격 저장소로 올렸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시작해요 근데 원래 제대로 하려고 하면 git pull을 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 a라는 사람의 내용을 다운로드 받고 자신의 버전으로 추가한 다음에 작업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자 그래서 work.txt에서 eb라고 이렇게 파일을 추가합니다 control alphabet xy 자 그리고 버전을 만들어야죠 git commit-am walk to be 이렇게 해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상태예요 그리고 왼쪽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a라는 사람이 이미 푸쉬를 해서 최신 버전을 올려놨어요 뭐요? 여기 있는 이 버전이죠 work to a를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작업하기 전에 풀을 해서 자기 걸로 가져온 다음에 그리고 지금 작업한 이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깜빡했단 말이에요 또는 둘이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사람이 git push를 자기가 작업을 끝냈으니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 그러면 git이 잠시 후에 rejected 즉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왜냐하면 왜 reject 됐냐고 하면 remote에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당신은 아직 자신의 로컬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git pull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고 그것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잘 정리 정돈 하세요 충돌이 일어났다면 충돌을 해결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푸쉬를 시도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it pull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원격 저장소에 있는 사람은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 work.txt의 두 번째 줄에 ea라고 했고 우리는 work.b라는 오른쪽 사용자는 work.txt의 두 번째 줄에 eb라고 했으니까 같은 줄을 수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에러가 나는 거죠 자 work.txt를 보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병합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면 git merge tool이라고 실행을 시키면 되겠고요 아니면 수동으로 수정하고 싶다면 저처럼 이렇게 work.txt 파일을 열어서 head라고 적혀 있는 것은 자신이 작업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commit id가 적혀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작업한 그 commit의 변경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참고해서 저는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이거는 이 둘의 결과를 다 채택하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에러 메세지를 에러 메세지가 아니죠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이 훌륭한 기능의 이 내용을 지운 다음에 컨트롤 알파벳 x y 엔터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git add work.txt로 우리가 이 파일의 충돌을 해결했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add가 됐죠 그리고 commit-m 아니죠 그냥 commit만 하면 엔터를 치면 우리가 충돌을 했었다 라는 사실을 git이 알고 있기 때문에 commit 메세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 외에 여러분이 추가로 더 하고 싶다면 to a b 로 바꿨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메세지를 꺼주시면 commit이 되고 git add을 해보면 방금 제가 추가한 이 commit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왼쪽에 있는 사용자가 작업한 0ef work to a in 이 내용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사용자가 작업한 work to b 를 동시에 조상으로 갖는 abf 3 o 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이 생성이 되고 우리는 그 새로운 버전을 git push 를 하게 되면 원격 저장소로 그 병합 커밋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a 라는 사람은 작업하기 전에 git pull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은 왼쪽에 있는 사람의 내용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버전 내용이 똑같은 상태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최대한 작업을 빨리 끝내고 푸쉬를 자주 해야지만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작업할 때 반드시 풀을 통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이 업데이트 한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습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kit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커밋을 자주 하고 푸쉬를 자주 하고 풀을 자주 하게 촉진합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을 더 활발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이런 어떤 장치로써 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지점인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